현재 변압기 후단 피레기 선정과 관련하여 변압기 2차 측견, 앞기 후단 V12 사이의 피레기 용량을 선정할 때 정격전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선 규정표 3250-1 피레기의 정격전압에서는 변전소는 21kV, 배전선로는 18kV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전선로 기준 18kV가 시작되는 부분이 변압기 2차 측부터 바로 시작인지 아니면 변압기 2차 측 후단 V12 이후 기준인지 문의합니다. 배전선로란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전선로의 시설 목적에 따라 송전선로, 배, 전선로, 급전선로 등으로 분류한 것으로써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등에서는 그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레기는 뇌, 전류 등과 같은 이상 전류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 내선 규정 제3250절과 같이 피레기의 정격전압과 공칭방전, 전류를 변전소용과 배전선로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비하의 현장이 변전소, 구네라면 변전소용을, 변전소를 벗어난 배전선로라면 배전선로용으로 설치함, 이 타당할 것이며 변전소와 배전선로의 경계점에 대하여는 변전소를 설치운, 영안은 한전 등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